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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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진 상황 이거 가져갈래? 이거 싶은 사람? 야 진짜? 좋아하노? 좋아한다 여기 넣어도 괜찮다 여기가 다 희린다만 맛있다 국물 넣어요 국물 안 매워 소금을 넣어도 뜨겁니다 소금을 넣어도 뜨겁니다 소금을 넣어도 뜨겁니다 고풍기 소금 소금 두개 라면 밥 비빔밥 구멍중 우리 사장님은 다음날 가격 좀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어지면 부담이 안되는 가격이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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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다시만려 양파 제 결함은 다리가 까먹는다. 아니거든. 열대 멀쎄지. 나 디스펜서가 둥백이니까 이번에 다 나오면. 디스펜서가 뭐라고? 둥백이. 어? 둥백이라고. 그래도 파워 디스펜서. 그럼 맨날 백화점 화장실 가면 좋겠잖아. 아휴. 나는. 몸에 이렇게. 멜빵통을. 그걸로. 나는 오지 않아. 기부. 양념이 오지야 아이가. 나는 한국어를 먹는데 영어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한국어를 정리하지. 네. 그걸로. 남는 곳. 손팽이. 부산이. 손팽이 부산이. 양념고.